5부 예배는 제가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배 소설의 1장에서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 번째로 1장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2장에는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로 말미야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4장에 있는 내용은 초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지키고 세울 교회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특징이죠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것이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에베스 성도들은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바울의 충고를 듣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이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했어요 에베스 당시에 에베스 신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스 이런 도시들은 대형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또 특별히 이 에베스는 시민들이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아데미 신을,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압력을 받았고 어려움이 따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스 지역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이 엄청난 폭동으로 인해서 아데미 신전 앞에서 은장생들이 이 자신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엄청난 위협과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과거 익숙했던 생활로 돌아가고 편히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은 이분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시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스 성도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가르치는 이방인이 아니죠 이것은 이 이방인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 이후 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나 있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른 더러운 욕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이들은 영적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이런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에서는 죽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감각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에베스 성도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어쩔 때는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교회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할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신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을 때에 이 성장을 즐기고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지만 실상은 굉장히 많은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이 드려지죠 오늘도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나라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즐겁게 드리는데 그것이 마치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드려진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 가운데 많은 찬양 예배가 있죠 곳곳에서도 들려지는 지금은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지만 영상으로도 지금 많이 찬양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주욱 같은 찬양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메말름 이런 비참한 현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릴 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어디에 속하였고 나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면 성공할 수 있고 성취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지만 자칫 우리의 삶의 길이 이 방향이 잃어버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의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봉교의 모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봉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이 영적인 무감각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처럼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숙이 붙어 있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가끔은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몸이 이렇게 좀 찌뿅둥한 것 같으면 그 과거에 좀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복근의 왕자도 좀 있었고 이렇게 좀 몸이 나름 좋다고 이렇게 자신을 할 정도로 괜찮은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며 쥐어짜듯이 이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포즈도 취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면서 슬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런 상황이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쟤의 그 몸이 슬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처진 가슴과 튀어나온 배 너무 깊숙해진 배꼽 이런 걸 보면서 그 이모티콘에서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표장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연상이 돼서 슬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이런 몸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좋았던 몸을 생각하면서 누군가한테 자 봐라 이런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운동을 해야 돼 막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저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영적인 감각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목계자로서 설교의 단상에 그런 감각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서고 있는가 라는 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처럼 답답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들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나는 이럴까 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의식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느낄 때마다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고민 가운데서도 다시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여실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리고 생각대로 뜻대로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 힘들 때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문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도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생활 방식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과거의 이방인으로서의 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오래되고 더러운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 성품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옷을 갈아입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 죄인된 옛 성품을 벗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옷 입는 것을 훈련받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 훈련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훈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히 누려지기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영적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우는 자리를 사모해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당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른 지식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울 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감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물론 죄인된 예수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성품이 다시 꿈틀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끼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벗는 법부터 배워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 이방인으로서 살아왔던 이 옛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죠 이전의 삶의 방식은 죄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 즉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죠 곤충인가요? 동물이 있는데 카멜레온은 적이 다가오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색을 변화시키죠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꿔서 상황과 환경을 모면하는 그런 곤충이에요 파충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영적 카멜레온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감춰둔 채 세상을 모방하고 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자신을 위장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영적 카멜레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흡수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저 우리 성문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옷을 입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겠죠 우리의 더러워지는 옷을 벗고 새롭게 된 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닌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서 그 희생적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진리를 올바로 배운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옛 성품대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원리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전성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즉 세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하신과 성품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써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점 성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저앉게 되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변화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이 모든 세상의 많은 유혹과 많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치열함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 하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잊고 살지는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날마다 우리 마음가운데 해보면서 다시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문교의 모든 성노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마음에 허망한 것을 초춤하여 살아왔던 지난 날의 감각 없는 삶 이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워진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문교의 모든 믿음의 곤숙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감각 없이 살아갔던 옛 성품과 옛 습관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감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현실의 무게 앞에 옛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